아빠. 지금 빨리 좀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? 너희 집에? 너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?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. 친아빠라는 사람이요. 뭐? 왜 그러는데? 그게 무슨 일인데? 저랑 여름이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가려고요. 간단히 짐 싸놓고 기다릴 테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, 아빠. 네? 어, 그래. 내가 당장 가마. 아니, 왜? 무슨 일인데? 여름이 친아빠라는 사람이 찾아왔나 봐.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좀 데리러 와달래. 네, 맞습니다. 어, 큰둥이 너 지금 저 큰누나에 좀 아빠랑 같이 가야겠다. 네? 아니 방금 큰누나 데려다주고 오는 길인데요? 아무튼 따라나서. 어서. 아휴. 뭔 일이야 이게 대체. 언니한테 무슨 일 생겼어? 너는 어디를 싸돌아다니다. 이제 들어와. 어, 여름아. 얼른 방에 가서 어린이집 가방 좀 챙겨가지고 나와. 왜요, 엄마? 엄마가 말했지? 우리 곧 할머니, 할아버지 댁으로 이사할 거라고. 근데 이사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좀 빨리 할아버지 댁에 가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. 할아버지가 지금 데리러 온다는데 괜찮지? 네. 할머니, 할아버지, 이모랑 삼촌이랑 다 같이 살면 좋아할 여름이. 그래. 얼른 들어가서 챙겨가지고 나와. 그래. 얼른 들어가서 챙겨가지고 나와. 금이야, 아빠다! 어? 금이야 괜찮아? 오빠. 그래, 그래. 이제 걱정 마. 그래. 그래. 할아버지